지효 이 분은 제외입니다. 지효 이 분은 물론 지효 제외입니다. 오늘 나오죠. 여자분인가보다 남자분 없어요. 이 분은 글씨체도 그렇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자 4위. 4위? 공동률도 있네요. 5, 6위는 쓰질 않았네요 이분이. 쓸 가치도 없다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4분만 썼어요. 두 분을 뺄까요? 두 분 빼고 싶어요. 여기 지금 거론이 안 돼 있는데 자 지수 지수 한 번 더 했을 때보다 아 진정 중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해줘요 하! 컴온! 예! 이거 충격이네? 화이팅! 이거 충격이네? 이거 충격이야 형아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섹시하고 지적이고 섹시하다고요? 아 나 진짜 그런지 자! 4위부터 갈게요 4위 4위! 누구지? 김총 야 여기 나요? 여기 여기 나요? 이 동네야 너 여기가? 우와! 이 동네야 야 우리 대표 누구야? 대표 진짜? 자 3위는? 동력이 안 돼 저구 저구요 어? 뭐야? 3위는 저입니다 자 이광수, 게리 두 분 중에 한 분 1위 아 참 아 진짜 떨려 이거 이광수 1위! 1위! 예! 예! 게리 축하합니다 까리 간대 어 tak 아 우리 누구지? 야 게리 씨 게리가 지네요 게리가 1위 1위 축하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게스트도 제가 무조건 모십니다 오늘. 지금부터 잠시 후에 커플레이스를 시작할게요. 커플레이스? 지금 등장하실 게스트분들도 런닝맨 커플 못지않은 베스트 커플들이십니다. 결혼식 분위기에요. 결혼식 분위기. 고용 씨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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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씨하고 사격!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저기 엄친하군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끝나자마자 지금 얼마 안됐는데 지금 우리 이야... 얼굴이 운 많네 어? 진짜로... 진짜로 훈훈한 도구가 오셨네 어쩌면 누구신지 여자분? 고용 씨는 누구야? 고용 씨는 누구야? 고용 씨는 누구야? 고용 씨는 너무하시네! 고용 씨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용 씨까지 가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아니 근데 왜 하하고 저기는 석진이 형은 안 썼어요? 아니 5위인기는 굳이 안 썼는데... 고용 씨... 아 정말... 아 정말... 고용 씨는 누구야? 그래가? 그래! 우선 팀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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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이보영 시간팀입니다! 오... 아 왜 이래 불편하게... 아 불편하게... 아 불편하게... 아 불편하게 남는 게... 아니 근데 1,2,1을 놔도 삼사위와 같이 다라도 돼요? 팀은 먼저 저희가 짰고... 아 불편드셨을 때... 근데 왜 저한테 안 물어보고... 아 불편해 죽겠는데... 아 불편하냐고! 아 불편해 죽겠네... 아 이 장사님과... 아 좀 보고 싶어야 되는데 제가... 아 참... 아 불편해 죽겠네! 아 그래요? 그리고 강계리와 지효 씨, 그리고 게스트 이상윤 씨가 한 팀입니다. 아, 예, 신, 자, 컷!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커플 시간 해주세요. 런닝런의 헬프네요. 오늘 진짜 할 거야. 오늘 하는 날이에요. 요즘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세 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레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부터 게스트까지 베스트 커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커플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중간 미션을 통해서 오랜만에 런닝볼을 획득합니다. 런닝볼을요? 미션을 먼저 통과할수록 많은 런닝볼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런닝볼은 지금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 있는 빈 런닝볼인데 최종 장소에 도착하면